다음 달 1일부터 보행자가 적은 밤 시간대에는 어린이 보호구역, 이른바 스쿨존에서도 최고 시속 50km까지 운전할 수 있게 됩니다. 반대로 현재 제한속도가 시속 50km인 스쿨존에서는 등하교 시간대에 시속 30km로 규제가 강화됩니다. 경찰청은 구체적인 속도 제한 완화 시간대는 밤 9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 사이며 지역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